오늘 미용실 가서 머리 잘랐지 도와 오는데 와 이제 그냥 앉아 아 빨리 와 뭐해 창피해서 안 오는데 지금 안 왔어 사실은 안 왔어 사실은 사실은 아직 안 왔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압수 한 번 하시고 저거 뭐에요 뒤에 있는거 저거 아 그런게 있어요 아 이거 또 뭐 사오셨네 아 오빠 이거는 사실 네 오빠 온몸이 많이 부었잖아요 아 예예 그래서 부어있길래 뭐에요 루다차? 이거 붓기 진짜 잘 빠지거든요 붓기요? 예 알겠습니다 반갑지 않아요? 너무 반갑고요 별로 안 반가우네 아 나 집에 갈래 잘가 앉으시고요 앉아야 되겠다 코코까까 그래서 오늘 첫번째 합방 사실 제가 오빠한테 첫번째 합방은 내가 해야 된다 막 그랬잖아 예예예 합방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약간 오빠 살짝 솔직히 이거 왜 자꾸 나는데 합방 하자 그런거야? 이렇게 생각했죠 저 뭐야 니가 이제 유튜브에서 나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제 내가 복귀한다 안한다 내가 약간 간보고 그러니까 좋게 생각 안 할 줄 알았지 그리고 니가 나중에는 아프리카 오지 마세요 하고 영상 올렸잖아 네 어 그것 때문에 더 짜증이 나갖고 하고 싶었어 솔직히 아니 얘가 아프리카 오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냥 쥐가 뭔데 팝이면 팝이지 쥐가 뭐 운영자야 뭐야 그래서 얼탱이가 없더라고 내가 활동할 때 이 새끼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맞아 맞아 예 근데 너무 지금 잘나가갖고 막 떵떵거리면서 막 뭐 공방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월의 무상 인생 무상을 느꼈지 아무튼 그때 니가 그 아 그래도 코트오빠 꼭 나 뭐 나랑 해야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방송에 그러니까 두가지 생각을 했지 얘가 그냥 방송에서 뭔가 좀 약간 새벽 감성 같은 거 너도 새벽에 그때 방송했지 어 얘가 새벽 감성에 약간 젖어서 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건지 오바해서 BJ들은 그런게 좀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건지 아니면은 약간의 그 의심은 했는데 그래도 합방해야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나는 솔직히 영급도 안되고 외딴선 방송을 하고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웠지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제가요 오빠 정진하고 나서 페이스북 쪽지를 막 오빠한테 괜찮아 괜찮아 보내고 그리고 유튜브에 유튜브에 후원도 했었어요 오빠한테 아니 내가 주변 BJ들한테 코트오빠랑 연락좀 닫게 해달라 근황이 너무 궁금해서 뭐하고 사는지 오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뭐 어디 여기나 저기나 방송 안 할 때 말 너무 많네요 죄송한데 줄여서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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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깎아 아니 맨날 혼나고 안 와 코트오빠랑 첫 번째 여캠 합방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면 진짜 섭섭해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실제로 본 적도 없으면서 아니 진짜 나랑 정말 아니 정말 섭섭해 몇 년 전부터 오빠 진짜 솔직하게 말해서 몇 년 전부터 오빠 물어보셨 아니 네가 뭔데도 없어 저말고 있었어요? 저말고 있었냐고 네 없었죠 진짜 나말고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래 이건 오빠 선물이에요 샤네루? 우와 샤네루 예쁘다 이것 좀 보채요 향수예요 향수 진짜 오빠 맨날 집에만 있어서 돼지 냄새 나지 말라고 맞아 맞아 뜨끈한 사람들은 몸에서 돼지 냄새가 풀풀 풍기는 법이죠 예 좋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이제 일찍 일어나서 진짜 갔다 왔어 백화점에 진짜 그래서 밖에 돌아다니다가 걸린 거구나 뭐를? 아니야 아니야 뭐래 오 지리노 오 쨔쨔쨔쨔쨔쨔쨔 우와 예쁘다 엄마 이거 보채요 와 쩐다 오빠 진짜 아프리카의 세계에 환영합니다 와 개쩐다 쨔쨔쨔 오빠 진짜 오빠가 없는 3년 몇 개월 동안 저 진짜 많이 쁘어요 쩔 이야 이씨 개쩐다 바로 뿌려봐야겠다 향수 양 이거 향수야? 네 향수 양 왜 이렇게 많아? 평생 뿌려도 되겠네 작은 거 사면 억수뿐이잖아요 와 개쩐다 이야 오빠 근데 사람들이 혀에 뿌리라는데요? 우와 지린다 향 향을 향수 지린다 우와 냄새 좋다 진짜 좋다 너무 고마워 잘 쓸게 오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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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정말 왜 옥텐이야? 왜 옥텐은 아닌데? 아니야 혀에 뿌리라고 죄송해요 정말 백태 오늘 그래도 이빨 많이 이빨 진짜 야물딱지게 닦았어요 여러분들 진짜로 와 대박 너 팬이셔요? 너 팬이야? 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블랙배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오빠 이제 성기 이상 터지면 우리가 뭔가 똑같이 율동을 해요 그러면 더 많이 주시지 않아요? 무슨 율동이요? 여기 나오는 거 여기 나오는 거 이런 거 헐 뭐야 샤넬 떨어뜨린 거야? 미안한데 샤넬 여기 있어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빠 죄송해요 이 새끼 돌았누 죄송해요 놀랬잖아 아니 그러면서 오빠는 한 번씩 아프리카를 봤어요? 유튜브에 있을 때 뭘 아프리... 뭐 유튜브에서 아프리카 본 적 있냐고? 안 봤어 진짜 안 봤어 왜 왜? 그냥 나는 아프리카 쪽 판교 쪽에다 오줌도 안 갈겼어 그냥 그냥 X같았어 어 아 그 당시에? 어 그냥 진짜 그냥 너무 싫었어 판교 쪽에다 오줌도 안 갈겼다니까 판교 방향으로 어 딱 사실 그때 딱 정지를 먹고 영구 정지다라는 거 야 얼마나 웃기냐 너도 네가 영정당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인데 아프리카들하고 깔짝깔짝 거리면서 니 부캐로 들어가가지고 방송하는 거 보고 있으면 너 하고 싶지 않냐? 너 방송 하고 싶지 가서 별풍선 받고 싶지 않냐? 맞죠 합방하고 싶지 않냐? 하고 싶지 우결하고 싶잖아 패키 아니야 우결하려고 온거죠? 우결하려고 왔어 사실은 사실 나도 이제 33살이잖아 내가 몸뚱아리는 이래도 그래도 결혼을 하고 싶어 그래서 한 명 옆캠 중에 한 명 보쌈할 거야 어 그러려고 왔어요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까 하율이 아까 누가 얘기하셨는데 하율이 되게 귀여워요 되게 예뻐요 되게 예뻐요 아 그 얼굴 오각형 그 단발 단발 머리 응 진짜 귀여워요 근데 실제로도 귀여워요 꿀귀야 꿀귀 실제로도 귀여워요 완전 귀엽더만 근데 여기 막 그 저 뭐 문신이 있던데? 모르겠네 그건 모르겠네 음 진짜 진짜 귀여워요 근데 말하는 것도 귀엽고 그니까 그 저기 17호인가 18호인가 어 그거 닮았어 그치? 드래곤볼상 응 그래서 오빠 원래는 그 오빠 그 하율이 몇 살인데? 하율이 어려워요 너 알아? 나보다 동생이야 아는 사이죠 나보다 나보다 동생인 것만 알아요 어 근데 그분은 근데 아 그래? 근데 왜 갑자기 하율이 얘기 왜 꺼냈어? 하율이 사람들이 많은데 뭐라고? 오빠가 신국강 구한다니까 하율이 아 나 어제 그거 했었어 나 어제 그 역 역캠 월드컵? 예예 이상형 월드컵 그거 했었거든 1등 됐어요? 아니 1등은 아니었고 너 32강 강탈이었어 그니까 그거 듣고 바로 저 컴퓨터 던졌어요 아 재미없고요 아 아 존나 재미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1위가 되길 바라진 않는데 뭔가 얼마 안됐을 때 떨어지면 짜증나요 뭔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진짜 아 진짜? 응 너는 근데 나 했냐? 넌 나 64강 강탈했잖아 아 맞지? 맞지? 죄송한데 죄송한데 형 말은 끊지 말자 그리고 도안님 잡자 그 죄송한데 저 그 오빠가 없었을걸요? 오빠 영정장에서 아 거기에서 아 아 아 맞아 맞아 내가 거기 들어갈 그건 아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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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없었어 그랬구나 응 몰랐네 아 저기하구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오빠 왜 이렇게 착코가 좀 됐어요? 말투가 나 지금 나쁘게 하려고 막 하고 있어 사실은 나 너한테 나쁘게 하려고? 어 일부러 나쁘게 막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사실 좀 그래 왜 사람들이 나쁘게 하래 응 너무 십선비라고 너무 피드백 하루하루 방송하잖아 응 쪽지로 왜? 쪽지로 오고 막 어 뭐 인반계를 긁어다가 막 야 코트 이 새끼 완전 감 밀었네 이러면서 이 새끼 존나 올드하네 이 새끼 뭐야 왜 십선비 됐냐 아프리카 수위는 그 정도 아니야 충분히 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하면서 욕 좀 하라고 그러고 더 막 더 너 밀어 나를 그래서 내가 근데 이게 오빠 그거에요? 실제에요? 실제 나는 좀 더 예의를 차리고 싶지 너한테 아 진짜? 어 실제는 정말로 조용해 조용하고 되게 예의 차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좀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좀 그런게 있지 음 옛날에는 정말 그냥 BJ들을 좀 이렇게 내 밑으로 깔고 보고 약간 그런 내가 짱이다라는 마인드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자의식 강의 되게 심해가지고 그냥 그랬었던 거 같아 다 무시하고 그랬던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오빠 진짜 무시 많이 했죠 응 나는 먹방도 대놓고 그 당시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타비제이 비하 뭐 이런 걸로 크게 저기가 없었고 약간 무법천지였어 먹방하는 거 보고 야 저거 처먹는 걸 왜 보니 아 씨 별 가짜하는 것들이 방송한다고 기어들어와가지고 씨 한번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가지가지 하는구만 진짜 옛날 코트 나왔다 금방 야 이랬었어 진짜로 어 비용신들 그냥 인생 망해가지고 그냥 발판으로 한번 삼아가지고 떠보려고 조찌랄들 떠는구만 이랬었어 근데 그런 애들이 막 백만 이백만 찍고 그러니까 맞아 맞아 너무 내 자신이 와 나는 진짜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돼지새끼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정말 많은 걸 느꼈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걸 맞춰 가야 되는데 나는 좀 많이 머물러 있었던 거지 집안에서만 있다보니까 근데 진짜로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치 1년 사이로 사람들이 보는 기준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응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 안 하죠 응? 근데 오빠 열받으면 무조건 페북에 글 쓰는 거 그런 거 안 하죠 페북에 막 아프리카 플랫폼 케이크 맞아 맞아 그거도 있었는데 병신이었어 그냥 그냥 사실은 그냥 마음에 안들면 그냥 무조건 무조건 거기다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찐따라 그래 사실은 찐따고 이제 이거는 내가 좀 되게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집안에만 있잖아 나는 그니까 생각에 갇히는 거야 근데 왜 집안에 학교 나왔다며 오빠 당구도 좀 치잖아요 알아요 저 만나고 싶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었는데 만나면은 뭔가 내가 뺏길 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던 새끼들이 이게 이게 내가 특히나 그때 못 나가던 BJ들이랑 어울렸단 말이야 응 근데 나는 약간 거기서 내가 되게 신선노름 하듯이 그렇게 어울렸던 거 같아 아니라고는 하지만 응 나는 봐라 나는 학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논다 이러면서 그냥 방송 끄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프리한 척 하면서 근데 알고보니깐 그게 내가 신선노름 한 거였고 정말 잘나가는 BJ들이랑도 만날 기회도 정말 많고 했었지 철구랑도 몇 번이나 만날 뻔 했었는데 내가 다 그렇게 안 만났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했었냐면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지 주위에서도 이거를 많이 했었고 잘나가는 새끼들은 뭐 어쩌고 어쩌고 이런 걸 많이 했었고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 어 좀 뭔가 구린 놈 구린 새끼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생각에 갇히고 이제 히키들이 좀 그런 게 있어 좀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고 어두운 면이 되게 많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방송하면서 그래서 한 달에 진짜 만약에 자주 나간다 그럼 한 달에 몇 번 나간다 나는 오늘 같이 이렇게 머리 나는 판교 갔다가 오늘 처음으로 밖에 나가봤어 밖에 오늘 처음 나가니까 저기 앞에 파리바게뜨가 하나 생겼더라고 내가 이제 가끔씩 나가면 집 주변에 뭔가가 생겨있어 아프리카 와서 꼭 합당하고 싶었던 사람 있었어요 혹시? 꼭 하고 싶었던 사람? 네 없었지 아 철구 있었다 철구 아 진짜 그 새끼는 군대를 가기 전에 나한테 갑자기 연락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퀘스트를 꼭 해야 될 것처럼 군대 가기 전에 뭘 이렇게 존나게 적어놨었어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 형님 꼭 보고 싶다고 꼭 같이 만나서 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 그러냐고 근데 철구가 또 팝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철구한테 또 딜을 걸었어 어 철구 유튜브에 나올 수는 있었을 텐데 아마 그때 안 된 이유가 분명히 운영자님한테 얘기를 했을 거야 응 코트 형님 방송에 나와도 되냐고 응 근데 안 된다고 캔슬을 났을 거야 그렇겠죠 그랬으니까 철구가 그냥 연락이 안 되고 그냥 그러고 바로 군대에 갔었을 거야 어 근데 난 좀 기대했는데 철구 오빠 결혼식 때 응 오빠한테 물어봤었잖아 축하 축하해달라고 나는 난님구 형한테도 왔었는데 그냥 다 안 했었지 그때 또 히키콩어린 정신 나아서? 생각해봐 내가 그 당시에 뭐 뭐가 있었니? 그냥 가서 철구 결혼식 가서 BJ도 엄청 많아서 에헤헤 안녕하세요 뭐야 저 똥땡이 누구지? 저 누구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저 뭐야 저 유투문 그래서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노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아 에바지 만약에 오빠가 근데 그때 내가 가면 K나 뭐 이런 친구들은 나를 보고 오 형! 이렇게 하면서 100% 챙겼지 너도 그랬을 거 같아 끝나고 무조건 오빠 때문에 다 모이는 자리가 있었겠죠 100% 근데 오빠는 또 생각을 하겠지 내가 이렇게 이렇게 꼬꼬까까 철부지 여린 소녀와 긴 여행을 떠나는 일 와 근데 향수가 코를 찌른다 존나 세다 이거 샤넬 샤넬 아 씨발 개 떨려 씨발 병신 욕 존나 먹겠다 나 오늘 말도 존나 끊고 나 오늘 방송 조졌다 얘들아 진짜 미안해 진짜 내일부터 재미줄게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병신이야 어 말 잘 못하겠어 병신 찐따 새끼 얘네 거 가져갔나? 오 맛있겠네 이거 이거 찜닭이고 이거는 저기 똥집 튀김이야 응 개맛있네 진짜 맛있다 오빠 이거 먹어봐 똥집 난 이게 맛있어 아니 이거 먹어봐 니 먹어 아니 먹어봐 싫어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맛있다 이거 와 나는 똥집 튀김은 진짜 맛있더라 응 오빠 젓가락 좀 댈게요 응 안 먹어요? 오 맛있나 보네 그거? 나는 밥을 안 먹어 아까 엄마랑 진짜 많이 먹고 왔어 오빠 벅 알아요? 벅 오 잘하는데? 오 뭐야 오 잘 먹었네 오 잘 먹었네 요즘 유튜브에서도 그거 하잖아 처음 해봤어요 벅? 오 뭐야 벅 오빠가 만약 야방하잖아요 그럼 내가 오빠 옷 사주는 야방할게 재밌겠지 않아? 진짜? 응 근데 미안한데 내한테 맞는 거 없어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거 웃기지 여기 혹시 레알 빅 사이즈 있나요? 그건 진짜로 좋은 아이디어 좋다 더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개척 팔릴 것 같아 근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난 뒤에서 그냥 이거 볼까? 알았어 이거 어때? 이러면서 그래 오빠 오빠 꿈이 우결하다가 결혼하는 게 꿈이라며 어 꿈이 아니라 이제 그 여캠 한 명 보쌈하러 왔다니까 그럼 놀고 보쌈 그냥 놀고 보쌈하러 왔지 오빠 진짜 내 말대로 하면은 여자들 진짜 오빠한테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지하게 진심으로 진짜 진지하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뵙게 그게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오빠가 개멋이는 사람인 척 해요 그러면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된다니까 어 진짜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멋있는 부분이 있나 보다 좀 자존감 쩌네 좀 멋있다 약간 이렇게 느껴진다니까 근데 오빠가 아니 사실은 나 족밥이고 나 사실 그렇고 이렇게 하면은 아 맞아 코트 오케이 족밥이었어 맞아 맞아 아니 누가 누가 럭키 엄상룡이 와가지고 나나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저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싫어? 이런 개새끼 내가 싫니? 이런 개새끼 꺼재 개새끼 아니 근데 그렇게 막 진짜 아 싫어? 이렇게 막 잘생긴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귀엽다니까 너 나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면서 막 갑자기 쓸데없이 이렇게 하면 너 방금 말투 뭐야 야 너 나 마음에 들지 않아? 나도 너 마음에 들어 너 우리 사귀는 걸로 하지 오케이 약속 아니 그런 거 말고 알았어 내가 자존감 키울게 자존감 키우고 좀 이렇게 여자 앞에서 자신감 있게 할게 앞으로 근데 또 몰라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라서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여쭤미 이렇게 도화는 솔직히 이쁘잖아요 예 피라미드 여쭤미 외모 피라미드가 있다면 도화는 그래도 상위에 있단 말이에요 상위에 윗조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캠들이랑도 몇 번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냥 이쁜 게 이제 일상화 돼가지고 이제는 좀 나중에 자존감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 많이 해보면은 많이 해보면은 되겠지 맞지 왜냐면 오빠 멋있는 사람이야 응 너는 그러면 젓가락질 잘하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했던 거는 이제 너 팬들한테 어정관리하려고 해서 했던 말이고 아니 근데 첫 번째 젓가락질 잘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땡 땡 젓가락질을 못해 진짜 젓가락질 저는 젓가락질 너무 못하면은요 솔직히 계속 눈이 가요 그쪽으로 시선을 안 가려고 하는데 젓가락질에 계속 눈이 가 그래서 민망해 계속 그래? 그런 게 있어? 네 젓가락질이 솔직이야 얘들아 근데 젓가락질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니? 차은우가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면서 왜 안 먹어?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차은우가 진짜 이렇게 먹으면 싫어요 개간지 저렇게 완벽한 외모에 젓가락질을 로이조처럼 하다니 정말 사랑스럽잖아 아구찌야 결혼할래 이러지 그러니까는 저단얼이야 어? 젓가락질 완성은 얼굴이다 저단얼 근데 이건 있죠 되게 오빠가 말하는 이상형은 좀 약간 제대로 된 이상형을 말하라 이거잖아요 근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모든 걸 다 내 이상형이랑 다 맞는 사람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유튜버 누구? 벤즈 결혼했지만 그 모든 게 모든 게 다 내 이상형이 맞았어 알았습니다 저 여러분들 내일부터 먹방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쥐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포카리 먹방 갈게요 안녕하세요 코쥐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 근데 벤즈 벤즈 오빠 실제 성격 모르죠? 응 알아 각자 피차 성격 진짜 까뜬해요 알아 알아 네 진짜 코코까까 아 어쨌든 네 도아씨 아 진짜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주 야물딱 졌어요 요즘 약간 주무시는데요 눈이? 네 졸려요 어 진짜요 장난 아니죠? 키차 엄청나죠? 대박이죠? 아 진짜 키 크다 나 개 커 난 사람이 ㅈㄴ 큰 거 같아 남잔은 키가 커요 뭔가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지배바이오 키 키 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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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럿 기분이 아주 많다 네